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또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이노진으로 2주차까지 청약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 3주차에는 오아시스와 스펙 2개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의 수요예측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언론을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 수요예측 결과는 참패라고 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희망 공모가 밴드 최하단 그 미만을 대부분 제시했기 때문에 공모가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철회할지 아직 정확한 결정은 못 내린 듯합니다. 아, 결론이 났으려나? 아무튼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아시스 기업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 수요예측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 이번 공모의 단점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과연 공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확정이 된다면 해볼만 할 것인지 나름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아시스, 유기농, 친환경 신선 식품들을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쿠팡이나 컬리와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유기농 제품을 취급한다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컬리가 상장을 철회한 반면 오아시스가 같은 새벽 배송업체임에도 상장까지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벽 배송업계의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는 게 분명히 어필이 됐을 겁니다. 자, 흑자가 가능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째, 회사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 식품을 산지에서 직접 소싱을 한 뒤에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동안 온라인에서 1차적으로 재고 소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뒤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재고 폐기율이 0.18%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이 수익성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소싱 중심의 네트워크 산지직송 이런 제품들을 주로 다 취급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중간에 중간 도매상이나 가공업체 이런 것들을 끼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통마진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타사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좋은 신선 식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까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게 또 강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오아시스 루트라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직원들이 모바일 하나로 주문 내용과 상품 위치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수요예측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상품 발주도 할 수 있고 또 입고, 포장, 배송지 분류, 배송까지 원스톱 관리가 가능한 업무 효율을 엄청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소 30% 이상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업계에서 유일하게 합포장 구조의 물류센터를 갖췄다는 건데요. 합포장이라는 게 뭐냐면 상원, 냉장, 냉동 제품군들이 하나의 박스에 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한 고객이 냉장 제품도 시키고 냉동 제품도 동시에 주문을 했다고 하면 다른 회사는 각각의 제품을 각각 다른 상자에 포장을 한 다음 그거를 한꺼번에 또 합쳐서 새롭게 또 포장을 한 뒤에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아시스는 모든 제품군, 냉장이든 냉동이든 상원이든 다 하나의 장바구니에 포장을 해서 배송이 바로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이는 포장재가 확실히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사는 각각의 제품군이 다른 물류센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취합하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해요. 반면 오아시스는 모든 제품군이 하나의 물류센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오아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대충 다 짚어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단점으로는 아직 새벽 배송 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수도권과 일부 충청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향후 물류센터 확대를 통해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얘기는 하네요. 그리고 현재는 신선식품 중심으로의 제품만 다루고 있지만 제품군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선 제품을 새벽 배송하는 업체 여러분들은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보시나요? 게다가 차라리 코로나 시국이라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가파른 그런 시점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아무리 흑자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쿠팡이나 쓱닷컴, 마켓컬리하고는 인지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섹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회사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공모 관련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3만 5백원에서 3만 9천 5백원을 제시했습니다. 밴드 하단이 3만 5백원이에요.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이로써 공모 규모는 하단 기준으로 약 1,597억원 상단 기준으로는 2,0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단 기준으로도 약 9,679억원 1조원에 달하는 오랜만에 등장한 대여급인 거죠. 청약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7일, 이틀 걸리는 건 다행입니다. 청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가능하겠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70%와 구주매출 30%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그 구주매출의 주체는 최대 주주인 지어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수요예측 참패 소식에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공모액의 30%는 지어소프트라는 회사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회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아시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어소프트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주매출로 지어소프트가 확보한 자금은 오아시스 IT 개발에 투입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지어소프트가 과연 이번에 챙기게 되는 자금을 고스란히 다 오아시스를 위해서만 쓸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문제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45.68%나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마감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었던 이노진 이노진의 유통 물량이 42.20%였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공모주주의 물량보다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아시스가 계속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왔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에 다들 엑시트하려고 기화만 노리고 있을 테니까. 우선 주주 중에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들은 2020년 전환사체를 통해서 오아시스에 투자를 단행했어요.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전환사체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전환가액이 6,381원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전환가액이 9,116원입니다. 여기서 전환가액이라는 건 전환사체를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보통주 한 주당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재무적 투자자들은 오아시스 주식을 주당 6,381원 9,116원에 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엑시트를 위해서 보통주로 전환은 다 마쳤거든요.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일부 물량에는 6개월 보호예수를 걸었지만 226만 8,086주는 바로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별다른 보호예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엑시트가 또 가능하다는 거 그렇다면 공모가가 2만원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들은 2배에서 3배 이상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요인이 되겠고요. 또 한국투자혁신성장 스케일업 3호 투자조합의 투자 단가도 9,117원이에요. 이 3호 펀드는 교환사체를 통해서 오아시스에 투자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교환권을 행사해서 다 보통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공모가가 2만원만 돼도 차익은 꽤 남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5차례나 진행을 했거든요. 2015년의 대상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는 머스트 1,2호 벤처투자조합과 코노스톤 펜타스톤이 투자를 했고 이때의 발행가액은 1만 2,264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오아시스 주식을 들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2021년에는 루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프레시 오아시스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때의 발행가액은 2만 7,254원이었습니다. 만약에 공모가가 2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루니슨 캐피탈 코리아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모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루니슨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겠죠. 기껏 큰 돈 투자했더니 이 가격의 IPO를 진행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논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중에 2021년에 투자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업무 진행 조합원은 1개월 보호 예수를 약속했고요. 2022년에 들어온 홈앤쇼핑, 그리고 2022년에 지어소프트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이랜드 리테일은 6개월 보호 예수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어도 투자단가 대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은 적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들 중에서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공모가가 2만원에 확정만 되어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네, FI를 위한 공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더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EV 세일즈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EV는 기업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고요. 세일즈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V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은 기업가치가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지표는 해당 기업이 아직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거나 속해 있는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로 높은 성장이 기대될 때 이익보다는 매출에 우선시 되기 때문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라서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는 쓰지 못했고 이 매출액 기반의 지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비교 기업으로는 전부 다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선정했고요. 쿠팡을 포함해서 아르헨티나의 메르카도 리브레, 싱가포르의 C, 미국의 애쉬라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와 C는 이커머스 말고 핀테크와 게임 퍼블리싱 매출 비중도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애쉬는 수공예품이나 빈티지 핸드메이드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게 1차 문제고 2차적으로 보시면 한국 대표 이커머스인 쿠팡은 이 중에 EV세일즈 배수가 가장 낮아요. 1.3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을 그나마 높여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당연히 확실한 비교 대상이 쿠팡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투자설명서대로 공모가를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최근 4개 분기 매출액인 4,086억 원에 비교기업의 평균 EV세일즈인 3.77배를 곱해서 기업가치인 1조 5,417억 원을 계산했고요. 여기서 순차입금을 빼서 평가시가 총액을 산출합니다. 1조 6,244억 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적용주식수로 나눠주니까 주당평가가액은 5만 1,126원이고 여기에 할인률 40.3%에서 22.7%를 적용하니까 공모가 밴드 3만 5백원에서 3만 9천 5백원이 도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쿠팡의 EV세일즈 배수인 1.36배만 적용을 해서 한번 산출해볼까요? 같은 로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주당평가가액은 2만 54원으로 도출이 됐고요. 할인률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공모가 밴드는 11,972원에서 15,502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공모가 밴드의 2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15,000원을 확정되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는 지표인 PSR를 적용해서 주당평가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 쿠팡의 최근 4개 분기 매출액과 시가총액으로 PSR 1.38배를 산출했고요. 그걸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당평가가액은 17,769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보다 낮은 가격이어야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욕심에 따르면 15,000원입니다. 공모가 밴드 하단인 3만 5백원에서 51% 할인한 가격 근데 이렇게까지면 조금은 욕심이다 싶고 그래도 2만원 밑이면 조심스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2만 3천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2만원이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1천원, 2만 2천원, 2만 3천원, 2만 5천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공모가를 하단 미만에 확정을 해주는 경우 최근 들어서는 두 종목 제외하고는 다 수익구간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나마 규모나 시가총액이 가장 비슷했던 친구인 바이오노트가 있는데요. 바이오노트는 공모가 할인을 제대로 해줬어요. 하단 대비해서 50% 파격 세일 그리고 상장일 고가 기준 30%까지 올라줬었거든요. 지금은 이때보다는 공모주의 수급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할인만 제대로 해준다면 의외로 괜찮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할인이 제대로 들어가야 성공적인 대비가 가능하겠고요. 애매한 가격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아시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수급이 나아졌다고 해도 손실 가능성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손실이 한번 발생하면 공모주 분위기 출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로서 가격 변신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만 5천원과 2만원 사이 1만 8천원 정도를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칠게요. 이번 주는 청약하랴, 상장일 또 지켜보랴, 집안일 하랴, 업무 보랴, 다들 에너지를 몇 배로 소진하셨을 테니까 주말 동안 각자의 방법으로 잘 충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